얘들아! 얘들아! 제 얘기 들었어? 네! 우리 이달의 소녀 히든트랙 수록곡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대! 오! 진짜! 우리 오비 분들 히든트랙 투표 잘하고 있죠!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요? 네, 절마요. 우리 이달의 소녀 수록곡 무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그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? 우리 이달의 소녀 노래 부문에 꼭 이대로 보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? 어서 빨리 써돌아주세요! 이 시즌 앱을 통해 하루에 한 번 새 곡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! 오! 우리 싶은데 우리들 함께 쉬게 하러 갈까요? 고고!